아 사라비요 아 좀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렘나파키 한번 써볼까 이거 완전 전세계 최초 아니야 렘나파키로 얼참가기 뭐 두편남았는데 렘폰키 오감이 좋잖아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써보는 거긴 해 아니 버리는데 지금은 프리시즌이니까 아 뭐 몸이 안 좋은 것도 좀 먹을 수 있죠 그잖아요 시즌 중에는 항상 보양식 챙기고 건강 챙기고 그러는 건 맞지만 아니 프리시즌인데 뭐 어떻습니까 인스턴트도 좀 먹고 어렵다 갑자기 뭔가 쓰려고 하니까 어렵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뭐 이걸로 얼참 가면 개꿀이기는 하고 못 가면 뭐 수정하면 되니까 얼토 베이스의 화살인데 광력이 부족하면 안 되지 자 바통의 인득 일단 상대방은 내 덱을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 그거는 맞아 예측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믿댓놈이야 아아 야 렘나다 렘나네 온나 일로 온나 아 그거 말고 그거 무시해라 그래? 어 그래 야 어우 왜 박힐 뻔 했잖아 어때 스파키마 좀 괜찮나? 일단은 나렘 베이스네요 나렘 베이스 일법 있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어 인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아아 게임 착같이 하네 최고의 칭찬 닥치라 어떤데 개 아프지 어 괜찮을 수도? 어? 이렇게 하면 또 렘나가 나오겠죠? 그러면은 저는 또 스파키를 넣으면 될 것이고 파벌도 빠졌고 다 싸먹겠죠? 그죠? 그리고 앞에 코앞에 인드가 나오겠죠? 막아주고요 파벌이 떨어지겠죠? 맞죠? 이게 맞죠?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는 후방에서 얼법 한번 놔주고요 어 이제는 천천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기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덱이 그만큼 쓰레기니까 그죠? 어 이거는 뭐 싸먹고 가면 되고요 저 일단 뭐 중앙싸움은 맛있게 이겼는데 1분 타이밍이 좀 문제입니다 아 이거 반대로 갈거야 저 이렇게 되면 나렘덱은 무조건 이거 렘나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자 저쪽으로 꼬셔죠 다시 스파키로 뽕 해주고요 좋습니다 맛있고요 어차피 쟤는 죽어도 되거든요 이제 전방 압박 갈게요 네 맛있습니다 토네이도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죠? 어 놀라도 어쩔 수 없으세요 늦었으니까 맞습니다 안 먹으면 또 아프거든요 이거 들어가거든요 깜짝 놀랬죠 다시 이거 쓱 들어갈게요 왼쪽 싸움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러면 나올 수 밖에 없거든 렘나가 그럼 다시 스파키 그죠? 앞에 미리 인드를 깔아줘야 됩니다 아 인드래 기사 그래야지 인드 커버가 돼요 뽕 그렇죠 다시 렘나 끊어주고요 이거 살짝 땡길게요 이거 이거 살짝 땡길게요 위험하니까 어 박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한참 유리해서 뭐 박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한번 더 박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랭커 잡았네요 랭커 나렘덱 잡았고요 뭐 세월 정리 된거죠 그러면 별로 안 높아 뭐 528등 박혀있을 뿐이야 랭커 호소인이야 랭커가 아니고 어 몰이베이션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어 되게 인위적인 웃음이다 저 오른쪽 아니 이 덱 괜찮나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아니 그냥 재미로 쓰는 덱이야 뭘 그래 이거 쓱하다가 이제 튼다고 방향 봐봐 분노먹고 틀어뿐다고 이거를 노리 노리거든 아 죄송한데 이거는 램 창봉이 아닌데요 오해하지 마시죠 건망치 일로와 내가 왼쪽 싸움 해줄게 흠 흠 흠 7코스트만 이거 들어갔고 타이트하게 들어가줘야됩니다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그죠 와 뭐고 야 저 폭탈을 저렇게 활용하는건 상당히 킹받네 진짜로 아 망해도 괜찮아 1분 타이밍 오면 이기거든 천천히 어 맛있겠는데 이거 어 도끼맨 너무 맛있겠는데 아 근데 바통이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고거를 생각하고 플레이하자고 진기 타이밍 음 닭 아 감전도 있네 이 무슨 우연의 일치지 일로 오나 새끼야 스파킥 그렇지 자 천천히 갑시다 이거 붙으면 개아프거든요 어 그렇지 어 다시 진기니까 스파키도 아주 근데 감전이 있어서 좀 기분이 좀 언짢긴 해 사실 너무하잖아 맞잖아 닥치라 들여가지고요 근데 상대방도 기분이 참 안좋을 것 같긴 해 아니 볼룬쓰는데 볼룬 도끼맨인데 스파키 랩나가 있으니까 아니 살면서 처음 만나봤을거 아냐 그 잔아 그 잔아 흑 아니 뭐 클로를 6년 했든 5년 했든 처음 만나봤을거 아냐 어 주씨 개입 주씨 어 주님의 영광을 받은거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려고 덕치 럭 럭 없애라 나 이럴려고 그 잔아 너뉴 질수도 있겠네요 자 쓱 넣어주고요 어차피 상대방 감전이 있다는걸 명심하고 진기 타이밍인데 뭐 조금 무섭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근데 제가 조금 실수한 느낌도 있고요 땡겨서 어 잠깐만 잣댔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미쳤다 진기다 잣댔는데 상대방이 희망가지겠는데 희망도 안되는걸 어? 커서 뭐야? 아니 희망가지잖아 미친 끝나나요? 앗 아 끝났군요 하하하하 쓰읍 쓰읍 아 뭐야? 이렇게 쉽게 얼채몬다고? 아 잠깐만 어 한게임 더 해야돼 뭐 아 뭐 재미삼아 하는 덱은 맞는데 그래도 나름 서사가 있는 덱입니다 아 아이 승렬이 뭐가 중요해 예능 덱 돌리고 한참 놀다가 올라왔는데 어? 안돌렸으면 98%지 그잖아 예능 안했으면 98%야 아 뭐고 어이구 잠깐만 조금 당황을 해버렸네 아 2연속 볼루는 좀 에반데 아름답게 끌어주고요 흠 잣댔진 않아 에 아 상대방이 잣댔다고? 어 그건 맞지 아 일드네 잣댔는거 맞네 아 저거 볼무빙인데 이거 볼무빙은 못 이기는게 맞아요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드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뭐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나옵니다 이거 내가 어차피 잘 피해도 토네이도도 있고 또 일드 그리고 뭐 있습니까 빈결도 있어가지고 어차피 깝치면 지는 덱이긴해요 아 근데 어 이거 진기 아니 볼무빙에 무슨 진기야 조금 기분이 좀 언짢긴 하네 진기가 그렇게 좋아? 엄마 불만 없지? 아 랩나 찔렀으면 개꿀이긴 한데 아 조금 늦었다 아 근데 볼러가 야 잠깐만 볼러 빼고 기사인데 그지않아?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상대방 진기 뺀것도 좀 크긴하다 그것도 좀 중요해 아니 좀 죽으라 아니 죽으라고 어 아 씨 아 뭐야 우리의 희망은 역시 아니었던 것이었다 희망은 희망일 뿐이다 뭐 그런건가 아 이거 좋네 오우 깔끔하게 싸먹혔다 몇 코스트 차이죠? 어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? 근데 어? 방법 없나? 아 막 아 일단 정말 힘겹게 맞긴 했는데 아 그 다음에 문제다 아 막는건 가능한데 어.. 어..야..잠깐만요.. 기회인가.. 흐야아아아아아아아!!! 어..뭐야? 어..어..어..어..어.. 삼타골..어.. 일드는 배제하는게 맞아 저거 픽률.. 2%도 안되거든요? 음.. 하하..어떻아죠? 쩔쩔이를 만나버렸네요 어..쩔쩔이를 상대로 좀 재밌을수도 어..개꿀이구요? 야..이게 기사방면으로 스파키 나와주면 진짜 기분좋거든 아니 그래서 스파키가 좋아 저 무시할게요 화살하면 2코스트 이득이죠 저거 짤짤인데 자 이거 기사 놔주고요 박쥐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랩나놔주면은 아 정말 달달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오 좋죠 이거 이거 터뜨려주면은 저 스파키 멍청한 자식 뭐 어찌됐든 1분 타이밍까지는 상대방 맞춰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처음에 뭐 상대방 타워를 날린다는건 그건 욕심이고 왼쪽 싸움을 하긴 해야돼 오른쪽 의미없어 자 메가미니언은 지금 상대방 덱을 생각했을때 전혀 뭐야 이새끼 이거 이러면은 어허헣 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어오네 자 1분 타이밍 오면은 뭐 괜찮아요 자 요거는 일단 스파키 앞에 기사 놔주는거는 상당히 좋아요 상대방 코스트를 많이 빼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쥐 나오면 얼법이 있기때문에 한방에 조져버릴게요 스플래시 데미지로 가만히 안둡니다 스플래시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 어 기사 상당히 잘 썼다 아 그러네 야 상당히 잘 썼네 이거 화살 쓸 수 밖에 없구나 개사기인데 그냥 잘하네 어 잘하네 보락맞고 시작해 이거 일로와 이러면 뭐 고맙지 뭐 고맙지 뭐 고맙다고 했잖아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갔네 상당히 기분나쁜데 나이스 저게 되거든 원래 어 어 자 뭐 이거는 뭐 괜찮을거같은거 아 사라비요 하하 하하하하 또 들어간다 아버지 니 공격할때가 아니라니깐 자스가 뭐 상대방 화살 쓸줄알고 막 발끝너시하는데 뭐 정신아 하하 기야미 일로와 혼나야지 어 천천히 가죠 뭐 무리할 필요없죠 저거 무시할게요 데스미지 들어간다 어떡하노 끝났다 어 덱 상당히 좋네요 예 재밌네요 아 내가 잘하는건가 아니 제가 좀 물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공격 Bridge 에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